좋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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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. 첨전팀입니다. 오늘은 제품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안경인데요. 기능이 하나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어요. 금액이 한 4천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색상이 투명과 노란색, 검정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나오는데 일단은 제가 처음에 금액 4천원을 왜 말씀드렸냐면 기능 하나가 있어요. 일단은 제품상 보통 안경을 끼고 이렇게 움직이면 꿀렁거리는 싼 보안기용들 있잖아요. 그런 것하고 다르게 이제 좀 꿀렁거림도 덜 하고요. 4천원이면 어느 정도 적당히 접근 가능한 금액인데 제가 이 안경을 왜 추천드리냐면 사실 보안기용은 되게 흔하잖아요. 왜 추천드리냐면 되게 강해요. 뭐가 강하냐면 아니요. 좀 멀리서 찍어주세요. 제가 다 보이게 이렇게 안경을 밟았을 때 안 부러집니다. 이 기능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는데 사실 현장에서 막 쓰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쓰시거나 할 때 실수로 안경을 밟는 일이 은근 되게 많아요. 근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방금 또 보여드렸듯이 밟아도 이게 재질이 폴리카보네이트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강해서요. 뭐 어디 이게 부러지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. 제가 억지로 끼고 있는 게 아니고 부러지지 않아요. 그렇다고 흠집이 전혀 안 나면 내구성에 무적이고 이런 게 아니고 잘 안 부러지는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거든요. 일단은 금액이 쌉니다. 4천 원 정도 하고요. 그래서 오늘은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말씀드릴 내용은 이게 다입니다. 사람이 올라가서 밟아도 부러지지 않는 보안경. 비루트에서 나왔고요. 제가 비루트 제품을 항상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얘네가 모델넘버가 없어요. 숫자로 뭐 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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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란에다가 이 제품 보안경에 대한 모델명을 제가 남겨놓도록 모델 숫자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부러지지 않는 보안경이었습니다. 철물점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